이렇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중단되면서 돈을 내고서라도 나는 빨리 맞겠다 또는 이미 맞았다는 어르신들 꽤 있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 역시 독감처를 앞두고 바짝 긴장 중인데요. 동시 유행에 대한 걱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독감 백신을 확보해 유통에 나섰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이 가을과 겨울 독감 유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이 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미국 보건당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독감 백신을 확보해 전국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정부가 확보한 독감 백신 물량은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 지난해 미국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성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채 안 됐는데 지난해 잔여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독감 백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약사들은 올해 독감 백신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2%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지속되면서 독감의 유행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겨울철을 난 남아프리카나 호주 등 지구 남방구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 규제 덕분에 독감 발생률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김종원입니다.